예언자 플러스 장우석 예언장 혹은 장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지금 새로 얻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장우석입니다. 뭘 그렇게 예언을 잘하셨길래 이렇게 예언장 이런 별명이 생기셨습니까? 제가 메일 나왔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 프로님한테.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 진짜로. 그런데 뭐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저는 장우석 본부장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I missed you. 그렇습니까? So much. 그럼 내일도 어떻게? 투모로우? 투모로우는 안 됩니다. 아닙니까? 하기가 너무 반갑고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미국 주식은 잘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 사실 오늘은 제가 인플레이션 물가라든지 테이퍼링, 금리, 옐런 의장, FMC 미팅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옐런은 의장 아니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연준 의장. 언제적 옐런 의장입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최근에 기사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만. 제가 아침에도 추궁길 라이브를 듣는데. Enough. 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넘쳐납니다. 이제 저는 그걸 좀 줄이고 오늘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실업수당 시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36만 건 예상했는데 41만 2천 건이 나와주면서 좀 많이 나왔죠? 아, 취업자. 신규 취업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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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요즘은 뭔가 지표가 좀 못 나와야지 약간 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 때문에 조금 못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못 나와야 되죠. 많이 못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살펴보는 걸 하고 일단은 빠르게 기사를 보고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요. 한 가지가 있는데 물가 상승 속에서 사상 최저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품목은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 때 맞추시는 분한테는요. 우리 정프로님이 뭔가 쏘실 겁니다. 아마 뭔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러면 장본부장님과의 식사 하나 쏘겠습니다. 하라고 주선하는 걸로요? 두 분이 만나게 식사 자리 하나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 예약하시고 결제까지 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김밥천국이 여의도천도 있고 좋은 데 많은데요. 설마 우리 정프님의 그릇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데. 그러면 한번 맵을 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맵을 보게 되면요. 어제 의외로 테크 쪽에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 성장주가 쉬어간다 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성장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아마존은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니까요. 이거는 성장주가 테이퍼리 금리 인상에 좀 약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쉬었거든요. 아마존이 제가 한 1년 쉬었습니다. 1년. 1년 쉬다 보니까 진짜 1년 쉬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이요. 그래요? 아마존 1년 쉬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쉬었어요? 많이 피곤했나? 그렇죠. 그게 조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 과거에 한 15년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하필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버린 거죠. 15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주니까 좀 쉬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색을 보여준 전반적으로.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가 그만두는 거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불안이 좀 있으신가? 어떤 불안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한 20년을. 그렇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는 뭐예요? 내 얘기는 지금 이제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이 발음이 딱 뭐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그런 정책들, 회사에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혼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혼이 이제 다 끝나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제가 농담하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와중에서 일단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금융주가 올라가는 건 너무 자동적이죠. JPO채에서 벤커 어머니카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티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시티가 빠진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딱 한 종 업종 올라왔습니다. 이미 소비재. 아마존과 테슬라가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진짜 이미 소비재가 오늘 안 올라왔으면 전업종이 하락할 뻔했던 그런 좀 안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표를 하나 재미있어 보시면 좋은데요. 이 가운데 쭉 쳐진 게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동부시간 2시 30분에 진행하거든요. 한국시간 3시 반에 하겠죠. 새벽. 근데 이때 하면 자기 쭉 평균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데이터인데요. 쭉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버냉키 다 보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연준 의장별로 지금 시간대별로 평균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 일단 8월 연준 의장인데 이분이 얘기할 때마다 지금 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물론 이 표가 보시면 8월 연준 의장이 뭔가 좀 이렇게 하락을 부르는 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 트럼프 때문이 아닌가. 트럼프는 계속 압력을 넣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한하고. 그런 압력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항상 행정부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좀 이런 안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기에 기자회견 이후에 올라가는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 부분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재수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좀 부딪힌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오늘 제가 웃긴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넘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참고로 이거죠. 이항영 교수님 아침에 한번.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표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 분의 어떤 그런 악자라기보다는 트럼프와의 부딪힘에 어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중국의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 중국의 사교육 업체.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중국 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안 다룰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뭔가 규제한다고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왜 하냐. 지금 세 자녀를 낳게 하는데 세 명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이. 사교육이 여기도 너무 심하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들었는데 정말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사교육 업체는 시험도 보지 마라. 학원에서. 너희가 왜 시험을 볼 권리가 뭐가 있냐. 시험을 학교에서 보는 거다. 했죠. 그다음에 광고도 하지 마라. 광고를 왜 하냐. 이렇게 하면서 칼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테크기업 모든 포함해서 전업정을 통틀어서 가장 강한 규제가 나오는 게 사교육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 이게. 대가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정프로님이 안 나오는 날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여섯 번째인가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얘기는 뭐하러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가 하락이 말도 못하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 중국의 사교육 업체. 네 그렇습니다. 유명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메가스터디가 상장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만약에 주가 좀 좋았습니까 과거에는. 옛날에 한참 날아다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서 관심이 크신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면 굉장히 좀 의아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출산 저조에 대한 자국책이 나온 건데 너무 심하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이 기업들의 7 80%가 감소할 수 있다. 수익이. 그런 보고서가 나와주면서요. 우리의 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으면 강력하다. 비교할 수 없고 좀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은데 오건스탠디가 3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지금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tl 에듀케이션은 매도 의견 21.50달러를 제시했고요. 신동반 교육기술은 중립에 20달러에서 8.6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세븐틴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매도 의견과 함께 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바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까 tl은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근 한 두세 달 만에 78%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돈을 다 버는 기업이죠. 그냥 아픈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1등 기업인 edu 에듀라고 하는 이 기업 신동반 교육기술이죠. 이것도 역시 고전 대비 5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2년 전에 주가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븐틴은 심벌은 yq입니다. yq인데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82.70% 그러니까 시작 상장하자마자 그냥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하자마자 규제가 나온 겁니다. 꿈도 못 펴고 주가가 그냥 빠져버리는. 현재 주가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까지 옥죄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나 중국 정부가 출산율이 회복이 되기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좀 규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가 중국이 심각하게 한가 보네요. 소왕제라고 예전에는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을 낳으면 소왕제가 불려가지고 막 떠받들고. 몰빵하고. 다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잘 벌었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지금 하나 갖고 안 되겠다. 더 낫자고 했는데 주부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낫고 싶은데 너무 교육비가 많이 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시진핑이 바로 명령을 내린 거죠. 다 잡아내라. 인지시켜라 해갖고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중국은요. 규제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시면. 다른 나라와 다른 중국만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도 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뭔가 시민과 함께 같이 얘기하고 경청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중국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은 조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건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던 분들은? 갖고 있던 분들은 지금 뭐. 방법이 없네요. 아니 방법이 있죠. 탈출?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냥 그대로. 지금 이제 통과하기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세 달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손절할 시간도 없이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투자하신 분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규제가 나올 것까지 누가 다 이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출산 저조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그래서 약간은 조금씩 아깝지만 좀 버티시면서 나중에 한번. 왜냐하면 나쁜 기업들이 아니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마존에는 1년간 박스권의 모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정 프로님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1년이나 박스권이었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요. 가져온 건데 지금 이 박스가 1년 동안의 박스거든요. 굉장히 촘촘한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주가 모습을 볼 수 있죠. 진짜 촘촘하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빴냐 그것도 아니었죠. 악자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강세로 전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6월 들어갔고 이틀 연속 하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과거가 뒤져보시죠. 이틀 연속 하락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빠지는 거거든요. 하루 빠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씩 뭔가 조금 추세가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사상 최고치 3.9% 아래까지 금적하는 모습 보여서요. 약간 통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조만간 만약에 박스컴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제가 한번 애플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고요. 혹시 없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3,315달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주당? 한 주당. 한 350만 원이에요? 360만 원 하겠죠. 우리 정 프로님이 한 만주 살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웃으시죠? 요즘 돈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왜 저한테 자꾸 돈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하여간 그렇게 하겠지만 농담을 사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모아갖고라도 아마존 한 주는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예의주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면 분할 안 합니까 여기? 하면 주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하면 좋은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알아보셨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왜 안 할까? 물어보셨는데.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분할 안 하느냐? 왜 다오의 편임이 안 되느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 배당 안 하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정답이 없어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절대 일체 제프 베이저스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예언하십니다. 새로 CEO가 자리하는 8월 액면 분할 선언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새로 CEO가 됐을 때 그 CEO의 바뀐 변화. 이거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CEO만 바뀌면 그거는 그 이벤트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제 거 뺏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CEO 바뀌는 8월쯤에 액면 분할 5분의 1로. 5분의 1? 10분의 1? 보통 이제 10에서 13분의 1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10분의 1 정도 해도 되겠네요. 10분의 1 아무 상관없습니다. 10분의 1로 가겠습니다. 10분의 1로. 10분의 1 분할로.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왠지라뇨.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요. 뭔가 촛불이 있어서 주식을 미리 선 매수하고 지금 수익을 즐기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8월에 그런 일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9월에도 방송에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럼 되겠죠.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8월 내에 이 발표가 나오면 저 운동 하나 사주시고. 그렇습니다. 8월 내에 안 나오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시티그룹도 여러분들 시티그룹이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10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쉽지 않은 모습이고 제가 뒤지다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었는데 뒤지다가 왔거든요. 없더라고요. 10일 동안 빠진 모습이. 진짜 시티그룹이 이렇게 빠지기가 어려운 건데 어제까지 빠지면서 10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금융주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다들 들떠 있는데 이것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500에 대한 거래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매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안 한 거죠. 시티그룹은 상업용 은행도 있지만 보통 아이비축도 많이 매출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많이 안 하나 봐요. 2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매출이 30% 급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7월 14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의견이 좀 팽배해지면서 주가가 10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2021년 EPS는 9.06이었는데 2022년 EPS는 오히려 8달러 25센트로 낮추는 그런 모습이 전망치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올라가는 금융주의가 왜 시티 안 빠지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시티의 문제가 전부 다 은행들의 문제인데 시티가 좀 크게 겪는 그런 문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2020 회견장에서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지금 이 그림인데요. 유로 2020이요? 유로 2020. 축구 안 보십니까? 안 봐요. 축구 안 보십니까? 안 보면 잘 모십니까? 아니, 두 번씩이나 이렇게 축구 안 보십니까 물어보는 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으십니까? 아니, 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안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보면 볼 시간도 없고 안 보는데. 무슨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어제 바로 나오시기 전에 어제 물 얘기했거든요. 물? 네, 물 얘기. 물이 고갈되고 있고 물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 프로가 좋아하시는 콜라 한 캔에 물이 4배가 들어갑니다. 한 캔? 콜라 만들 때. 1리터 만드는데 4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물을 아껴 쓰자 하면서 제가 물에 가야 할 수자 상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다가 콜라를 치우고 앞에 콜라 두 병하고 그다음에 물이 한 병 있었거든요. 그런데 콜라 치워버리고 물을 들면서 아구아라고 애칭해요. 아구아가 물이거든요. 아구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물을 먹자라는 뜻인가 봐요. 물을 마시자. 그러면서 일단은 순간에 코카콜라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카콜라가 무려 여기에 지금 후원 업체입니다. 코크가. 그러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하면 이미 방송 전에 코카콜라에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일단 물을 치워버리고 물을 먹자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게 많은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호날드가 트위터 인스타에서 3억 9200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다 보는 겁니다. 이걸 들자마자. 예전에 한 번 저희 미국식이 다비다를 우리 김프리아 한 번 딱 든 다음에 저희가 처음 한 번 1등을 했거든요. 뭘요? 책 판매 유래서. 하루. 그래요? 그처럼 한 번 딱 들었는데 콜라에 대한 주가는 빠져버리고 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상당히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물론 2020을 후원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분 한 명이 갖고 있는 원액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빠진 건 어제까지 빠졌는데요. 지금 빠진 이유가 이것밖에 없다. 지금 식정이 나오실 기간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콜라 좋아하시겠지만 코카콜라에 대한 주식에 대한 이 이유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례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죠? 어지간하면. 회복하죠. 회복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요. 내가 그랬지 정크푸드라 했지 먹지 말라 했지 이빨 썬다 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물론 지금 꼭 콜라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겟투레이도 있고 아니 겟투레이 아니죠. 그 뭐죠 파란물이 이렇게 색깔 파란 거? 파란물? 네. 그 음료 저희가 스포츠 음료 있지 않습니까? 파란물? 파란색. 겟투레이. 겟투레이는 저기 연두색이고요. 저거는 이제 펩시 거고. 파워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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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에이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코카콜라 하면 콜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다. 하루 만에 저거 3억 9200만 명한테는 이거 준 게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왔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장석 보무장님은 어린 시절에 여학생들하고 굉장히 잘 놀아졌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 네가 그랬지? 네가 선생님한테 일났지? 이렇게 말투를 딱 보니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제가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그건 뭐 흠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정프로님이 다음에 또 나오시라고. 오늘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또 안 나오실까 봐. 그다음에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독일의 큐어백이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모더나 화이저에서 메신저 RNA 방식 3대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상 중간 발표에서 47% 효능이 발표되는 바람에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망했다. 접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현재 움직이는 주가입니다. 많이 빠져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백신이 주로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 배포 예정이었는데 전세계 글로벌 국가가 다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고. 반토막 났어요. 안타까운. 하루 만에 46.91%가 빠지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약회사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지난번에는 아시겠지만 아두카르맘은 알차임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에 하루에 엄청 올랐잖아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쉽지 않다. 이런 걸 선택할 때는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휴업액은 아쉽게도 이번에 약간의 백신으로 성공 못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막삭스의 투자심리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이 거의 역사상 최고치에 와있거든요. 구근에. SL500 기준. 그런데 제가 계속 표를 보여드렸지만 공포 탐욕 추수 봐도 지금은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은데 왜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 그렇게 좀 왜 재미없어 힘들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현재 투자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55주만에 가장 낮은 부분까지 왔습니다. 0.0량까지.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는. 지수는 그래도 거의 사상 최고가에 가까운데. 맞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안 좋아요. 네. 투자심리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 성장주가 굉장히 부진했다. 아까 아마존이 1년 쉬었거든요. 부진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밈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물론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골드박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솔직히 쳐다보면 짜증 나잖아요. 막 하루에 두 배씩 올라가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서운한 감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차피하나 지금은 실제 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투자심리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말씀하신 주린이 분들이 얘기하셔서 지금 시장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다 아울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지금 사상 최저치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리도 물론 조금 빠졌지만 구리도 많이 올랐고 럼버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 빠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 아시는 모든 상품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워낙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현재 1월 대비 약 40%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한참 심해졌을 때 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거의 사상 최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호사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돼지열병이 심한 바람에 지금 중국에서 돼지 사육을 작년했나 봐요. 중국이. 그래서 키워봐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 대량 수립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키워버린 거죠. 남는 거예요 지금. 남는 거에다가 세 번째. 지금 가격이 하루에 커지다 보니까 도살이 급증한답니다. 돼지를 지금 막 도살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양의 돼지가 지금 하루에도 도살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 거. 빨리 지금 그냥 어차피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 그렇죠. 빨리 도살해서 고기로 넘기자. 그렇죠. 사기라도 넘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막 너무나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더욱더 공급 확대가 더 과영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채워치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가 낮추는 요인이 좋죠. 그렇지만 또 농사를 짓는 분들 또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좀 손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만 거꾸로 사상 채 접근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국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모건신품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타이슨푸드가 있지만 다른 거니까 이거 참고로 중국 기업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슨푸드가 미국에 있는 육가공 업체거든요. 닭고기, 돼지고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건 중국 얘기니까 미국 분들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네. 미국은.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또 돼지고기는 또 이슬람은 안 드시잖아요. 안 드시죠. 안 먹기 때문에 일부 많이 먹는 국가 중국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도 혹시 상장된 돼지고기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까. 돼지고기? 마니크 말고요. 마니크는 닭고기고. 돼지고기 많죠. 아니, 상장된 기업. 상장기업? 돼지고기를 주로 하는? 네. 돼지고기. 한돈은 아닌가? 아니겠구나. 전 모르겠습니다. 마니크는 닭고기 맞죠? 마니크는 닭이죠? 네, 닭고기 맞죠. 마니크는 닭이에요? 네, 닭입니다. 할인 비유단대계의 마니크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저 압니다. 정프로님과의 마니크와의 관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관계라고 물어보고. 영구한 검색어 아닙니까? 마니크, 자연, 동물복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은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업수당 시적건수가 좀 많이 증가했잖아요. 아까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잠잠해질 것 같아요. 고용지표 부분에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이 표를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300달러 연방보조금이 9월 6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돈을 받으면 취업보다 낫거든요. 취업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주는 것과 연방을 주는 것 합치면 노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9월 6일날 모든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익이 낮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는 건데요. 이미 6월 19일부터 24개 주가 종료가 시작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다 종료하는 그런 주거든요. 주로 공화당입니다. 맞습니다. 공화당.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공화당인지. 아이고 정프로입니다. 네, 정프로님. 그래서 어떤 대답이 더 필요할까요? 정프로입니다. 정프로님. I'm 정프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6월 26일날 종료가 되는데요. 130만 명의 혜택이 종료된다고 하면서 약간 제가 보면 이거는 조금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좀 고용시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테이퍼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한번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장 흐름을 제가 예상을 해드릴 건데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통계니까 여러분들 그냥 반만 믿으시면 좋아요. 어떤 통계죠? 1950년부터 보는 건데요. 한 달을 쪼갭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전반기, 후반기처럼. 15일 전후로. 네. 그래서 지금 오늘 17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후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갔는데 쪼개봤더니 가장 좋았던 월은요. 7월의 전반기. 전반기가 무려 평균이 1.7%까지 올라갑니다. 전반기에만. 7월 전반기에. 네. 녹색입니다. 이건 50년부터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70년 데이터니까 여러분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기가 얼추 맞습니다. 여기였고요. 후반기에 월으로 들어갔는데 후반기가 여기인데 가장 안 좋은. 70년 동안 가장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6월 후반이? 네. 6월 후반기가. 거의 한 0.5%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가장 좋은 7월 전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보름만. 만약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보름만 참으시면 보름 뒤에는 좋은 일이 있다. 라는 게 이 표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무슨 예측이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신 겁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6월 후반기에 왜 어떤 일이 있냐 물어보시는데 6월 후반기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러셀 1000과 2000에 대한 종목이 바뀝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종목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변경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후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도가 나와야지만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매도가 빈번하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6월 후반에.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후반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러셀 2000에 있던 기업이 1000으로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amc 엔터테인먼트고 하나가 게임스탑입니다. 얘네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아니고 1000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식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팔리고 또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ETF 쪽에서는. 이거는 약간 매매가 활발화되면서 손실을 빨리 확정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보통 미국 얘기입니다. 6월 후반에 주식을 많이 파는 경향이 있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근현된 게 아니니까요.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서 진짜 그런 거 안 그런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과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노스캐롤러니나 대학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소득조사를 해봤더니 지리학과인가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마이클 조던이 지리학과를 나왔대요. 그렇군요. 통계 오류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예리하게. 그렇군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통계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70년 정도 되면 좀 무슨 마음은 안 됩니까? 71년 정도면 또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71일이 아니고 71년이 아니고 71년이니까 조금 좀 감안해 주시죠. 인정하겠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협의를 받습니다. 71년이기 때문에. 자 S&P500 일단 지수 현황인데요. 그냥 보압입니다. 지금 뭐 진짜 움직임이 없네요. 0.00% 이런 거 나옵니까? 다우가 0.01% 플러스. 라스닥은 0.05% 마이너스. 거의 뭐 그냥 멈춰 있습니다. 지수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는 모습. 다시 플러스 반전이니까 지금 보압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어제 일단은 2023년에 금리를 두 번 올린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나온 다음에 수많은 또 전문가 분이 나와서 이런 걸 해석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게 아닌가. 방역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되고요. 바로 맵을 좀 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맵을 보신다고요? 맵.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맵. 맵. 아유 진짜 뭐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냥 뭐 색깔도 없죠. 안 움직이면 저렇게 회색이군요. 이렇게 회색깔로 보입니다. 거의 회색빛깔이니까 이거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테슬라 0.01% 마이너스. 아마존 0.05% 플러스. 애플 0.01% 플러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30분 지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정해질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조금 플러스가 나오는 건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시티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 JP Morgan Chase, 뱅커, 아메리카, 웰스파하고 시티까지 다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은 일단 금융주 쪽에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디아라고 요즘 별명 붙은 엔비디아는 조금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올라갑니다. 0.42%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한 거 다 여러분들이 투자 잘해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무슨 한 게 있습니까? 장비디아. 그리고 또 이제 기사가 별로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봐드릴게요. 지금 노바백스, 바이오앤테크 그다음에 일부 백신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3.4%, 2.6% 올라간 이유는 아까 큐어백이 망하는 바람에 또 남의 불행이 또 반사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노바백스가 얼마 전에 했던 90% 효능이 돋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큐어백은 지금 50%가 안 되는 정도인데 일단 다른 기업들이 놀라워 보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레나는 주택건설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EPS는 2.36 예상에 2.60가 나와서 잘 나왔죠. 매출도 역시 예상치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지금 여러 가지 자재 부족,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압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많이 커져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진 거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3.7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좋은 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C 네트워크라고 하는 5G 관련 위성 TV입니다. 위성 TV인데 이쪽이 앞으로 5G에 박차를 강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제1사로 데를 잡았다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중요한 기사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잭 인 더 박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요? 잭 인 더 박스라고 하는. 잭 인 더 박스? 레스토랑 체인점 미국에 있는. 아니요. 안 가봤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나 봐요. 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RBC 캐피탈이 새롭게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률 상위에 매수 의견 가까운 겁니다.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식당 관련, 체인점 관련, 먹거리 관련 쪽으로는 상당히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아시겠지만 백신 때문에 경제 제의가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상장을 문을 열다 보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득 기업들이 축적 올라가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회복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기사가 앞에 나와 있는 거는요.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플랫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금리 결정이 나오고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지금 방향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30분동안 지나야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보실 때 광고 좀 끄세요. 여기죠. 어디요? 뉴스 화면에 임플란트 수술 부담드신 아이는. 어디요? 여기 있군요. 이거 있군요. 저거 광고 끄는 게 있어요. 끄는 걸 설치하면 되는데 제가 설치해서 앞으로 끄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저희 뭐 3프로TV 매매 기술 이런 거 넣어놓을까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무슨 성인 광고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평소에 그런 거 자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공지능으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자주 보시는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게.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경험을 하시는지 되게 잘하십니다.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괜히 우리 다 같이 미만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가만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6월 17일 글로벌 라이브는 이 정도로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내기 직전에 약간 강세 쪽으로 시장에 약간 기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아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든든한 형 든든한 등대 든든한 예언자가 앞으로도 계속 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장등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6월 17일 그런 방송은 글로벌 라이브까지 정프로가 다 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지금 저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얼른 일어나서 다시 내일 아침 방송 뿅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잘 자요. 내일 봐요.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